여러분 많았습니다. 유튜브에 오신 분도 봤구요. 준비를 할게 딱히 없고 그냥 밀키티 밀키티 버섯 소고기 전골 이거 보니까 읽어보니까 일단은 육수를 끓이고 소스를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 넣고 소고기 넣고 끓여요. 총 10분 정도 걸린다 라고 써있습니다. 야채들은 깨끗이 시술하네요. 일단은 요거 사진 좀 찍구요. 아 배고파 야채가 굉장히 싫어한데요 야채가 생각보다 많아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나는 4월 9일에서 소스가 4월 9일까지 써있어 가지고 어 이거 뭐야 소스 지났나 했는데 근데 2024년 내년 내년까지 내년까지 납니다. 요거 네 요거 자 이렇게 해주시고 밖에서 좀 끓여주시고 육수에요. 육수. 잔고 육수 앙식으로 다녀요. 으 아 자체에는 좀 끓여주실게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고추냉이 육수 끓이는 동안 지금 야채 씻고 있고요. 이제 야채를 넣을게요. 깨끗한 야채들. 버섯은 좀 붙어있으니까. 버섯 조금 잘라주세요. 손으로 좀 찢어주면 돼요. 자, 야채들 투하. 야채가 이게 밀키트인데 야채가 꽤 많네. 냄새가 굉장히 좋고요. 왔다 왔다면서 제가 채팅창 볼게요. 김 에드워드님도 받았고요. 아, 전골 안 드신지 좀 되셨다. 이제 끓을 때 소고기를 넣으면 됩니다. 밀키트로 이렇게 팔길래 맡아놨더니 됐습니다. 네. 끓으면. 네. 끓으면. 네. 소고기를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소고기가 익으면 끝이고요. 같이 먹을 반찬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을 반찬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을 반찬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김치. 먹어기에는 김치죠. 네, 네, 네 끝잎무침은 마트에서 샀습니다. 끓기 시작합니다. 소고기를 넣어볼까요? 전골은 간장베이스니까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달달할 것 같아요. 소고기를 넣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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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죠 여러분? 완성입니다 버섯 소고기 전골 완성 소고기 전골 완성 소고기 전골 완성 소고기 전골 완성 녹화는 여기까지